비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이론을 하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s as any 명사가 최상급이면 as as any 명사가 최상급이면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처럼 명사가 단수인가요? 예,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as as any 명사 그러니까 최상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전체가 최상급 의미냐? 물론 as as one급과 any가 합쳐지면 ever가 합쳐지면 최상급이 되는 일이지만 최상급이란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ny 다음에 명사 단수가 나와야죠. 하나밖에 없겠죠. 단수는 하나 아닙니까? 복수는 둘 이상이고 any가 나오면 명사 단수를 써요. 왜? 최상급은 하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any 명사 단수 any 단수 명사 any 때문에 단수 명사를 쓰게 됩니다. 네, 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계속해서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0번을 보면 이것도 짝을 측정하는 거예요. 20번 짝을 측정하는 거죠. 20번 보면 빈칸 높이인데 Franklin이 주어입니다. taught, teach의 과거죠. 타동사입니다. 가르쳤다. thrift and industry 목적어입니다. thrift 아주 절제 검소함과 검소함과 인더스트리 근면함을 가르쳤다. by the way 과로치죠? 힐리부드 과로치고 그가 살고 있는 방식으로서 he believed he가 주어 빌리부드 사고사 그는 믿었습니다. it 그것이 자, believe와 it 사이에 that이 접속사 that이 생략됐죠? believe that 생략되고 it이 또 다른 주어 was가 동사 그리고 빈칸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it was 빈칸 나왔어요. 빈칸 나오고 to be thrift thrift 나왔죠? in the use of time in the use of time 나왔죠? as in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as in spending money spending money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자, it이 주어예요. or is 동사예요. 그 다음 비동사다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보호 자리겠죠, 보호. 보호가 나왔죠. 근데 결정적 단서가 뒤에 접속사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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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인데 이거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in the use of time 이에요. 비교를 한다는 것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죠. 비슷한 게 있겠죠. 기준이 비슷한 거죠. in spending money in the use of time 자,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절약하고 검소한 거 이거는 뭐예요? in spending money 돈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만큼 이게 만큼 처럼 이란 뜻이잖아요. 뭐와 뭐를 비교한 거예요? in spending money 와 in the use of time 을 비교하는 거죠. 이게 비교 대상이죠. 자, 비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교의 대상 비교의 기준 비교의 장치 그래서 비교의 대상은 뭡니까? 부사국끼리 비교한 거예요. in spending money 와 in the use of time 을 비교했죠. 비교의 기준이 뭐예요? 프리프티예요. 검소한 거죠. 절약하는 거죠. 시간 사용을 절약하는 거고 시간 사용을 검소하게 하는 거고 돈을 소비하는 것도 검소한 거예요. 검소하다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비교하는 것은 부사국끼리 다르죠? 시간과 돈 다른 거죠. 그럼 비교의 내용 접속사 접속사 edge가 나왔으니까 이거의 짝 짝 측정이에요. 빈칸에 들어간 것은 짝을 측정하는 거예요. edge의 짝은 뭡니까? edge가 돼야 되겠죠. 부사 edge가 되겠죠. 그냥 edge가 아니라 부사 edge가 되어야 하겠죠. 부사 edge가 돼야 되겠죠. 부사 edge가 나온 게 뭐예요? 3번이죠. as important죠. 여러분 important는 형용사죠. 왜? 주격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주격보호자리에 나오잖아요. 주격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as important important 나오죠. 이로써 as important 그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이게 뭐예요? 가주어죠. 진조는 뭐예요? 2B3프트예요. 검소한 것이 시간을 사용할 때 검소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했다. 뭐처럼? 돈을 사용할 때 검소한 것처럼 돈을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것처럼 as as 원급 비교예요. as important as 따라서 as 가 들어간 거 정답 3번 as as important 가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됩니다. 질문 보랐는데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할 때 원급 any 명사처럼 other나 else가 빠지면 안 되는지 아니면 as as any other 단수명사 any 단수명사 else 가능하죠? other 단수명사는 명사 else 단수명사 else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other나 else가 빠지면 안 되죠. 왜 빠지면 안 돼요? other나 else는 다른이라는 뜻이죠. other나 else가 들어가야만 최상급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상급의 의미가 된다는 것은 최상급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것과 견주어서 가장 이거다 이 말이잖아요. 가장 이거다 이 말이잖아요. 유일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강조하는 단어 다른을 의미하는 단어 other else 들어가야죠.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죠. 자체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other 명사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other의 뜻을 지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else가 있잖아. else는 뒤에서 꾸며집니다. 명사 else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정답 답변 됐겠죠. 문제 계속해서 풀겠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많으니까 22번 결국 문제성 아닙니까? 문제성 문항 1번 대구 is the third large city in Korea 대구 대구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나왔네요. 세 번째로 큰 도시다. 보세요. 문항 1번에 보면 뒤에 인코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전체 개념이잖아요. 전체 개념이 있다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최상급 표현이 나와야 되죠. 최상급은 뭐예요? 정관사 더가 나오고 ESD가 나와야죠. 크다라는 도시가 크다는 말은 휴용사 라즈가 있잖아요. 라지스트가 되는 거죠. 라지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써도 라지가 아니라 라지스트 라지 라지스트의 최상급 더가 들어가고 라지스트가 들어가서 쓸 수 있어야 돼요. ESD가 안 들어가면 틀려요. 왜? 인코리아 때문에 최상급 나와야 돼요. 근데 앞에는 third 라지만 나왔잖아요. 라지는 틀려요. 라지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최상급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항 2번 I always put little sugar into tea then into 커피 I가 주어 나는 always 부사 항상 괄호치고 푸시 타동사 끊어요. little sugar 목적어 끊고 into tea 괄호치고 then into 커피 괄호치세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항 2번에 이것의 핵심만 쓰면 이거예요. little 나왔잖아요. little sugar 리들이 sugar를 꾸며주죠. 설탕을 적게 넣는다. 어디에다가? into tea 차 안에다가 뭐보다? then into 커피 into 커피죠. 접속사 then 이하를 괄호치는데 then 에 짝을 묻는 거예요. 리들이 틀렸어요. 리들은 적은 이라는 원급이죠. 원급 원급 쓰면 안 돼요. 왜? 여기 비교급 접속사가 있잖아요. 비교급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거 짝을 찾아야죠. 이것도 뭐예요? 짝을 측정하는 거예요. 짝 측정. 된입자가 뭐예요? 리들은 안 된다고요. 뭐예요? less 지금 뭐예요? 더 적은 설탕 또 다른 말은 덜 넣는다. 덜 넣는다 이 말이죠. 비교급은 less예요. 리드는 원급이니까 안 돼요. 원급 쓰면 안 돼요. 이게 원급이 아니라는 말은 이렇게 쓰면 또 오해하겠네. 리드는 원급이에요. 원급. 리드는 원급인데 비교급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덜의 짝은 비교급을 써야죠. 릿은 비교급이 되지 못해요. less가 less가 비교급이 되는 거. less than이 조차. 그럼 무엇끼리 비교해요? 이게 비교 대상은 인투티 인투커피예요. 비교의 대상을 생각해야 돼요. 비교의 대상이 주어끼리 비교하는 게 있고 목적어끼리 비교하는 게 있고 여기처럼 전명구 부사구끼리 비교하는 게 있어요. 무엇끼리 비교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꼭 주어끼리만 비교하지 않아요. 목적어끼리도 비교해요. 좀 전에 문제 풀었을 때도 부사구끼리 비교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인 더 유스 오브 타임 돈을 사용하는 게 있어서 인 스펜딩 머니 인 인 전명구 전지사 명사구 부사구끼리 비교했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인투티 부사구 아니에요? 인투커피 부사구 아니에요? 사에 커피에 근데 커피가 열등이고 차가 우등이죠. 커피 안에 보다는 차 안에다가 더 적은 설탕 설탕을 덜 넣는다. 넣다가 푸시예요. 설탕을 덜 넣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틀렸죠? 리들 안 되죠? 리들 less로 바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문항 3번 문항 3번 질문 돌았는데 좀 이따 갈게요. 이거 끝난 다음에 문항 3번, 4번 한 다음에 이거 좀 써서 할게요. she head 이거 중요한 거예요. head better mark better mark than any student than 자 질문과 관련이 있는 거 또 나오네요. than any student in a class in her class 나오죠. 이 문장 정말 중요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지금 잠잠 안 됩니다. 밖에도 춥고 눈 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잠은 아오지탕 광 볼일 거예요. 아오지탕 광 졸면 안 돼요.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조동사 편 배우고 조동사 배우고 이거 딱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조동사 head better 동사원형 head better 동사원형 아 마크가 s가 붙어가지고 동사원형이 아니네 그래서 틀렸네 해가지고 정답을 틀린 거 3번 아 틀린 걸 고를 때 3번 3번 틀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냥 봤어요. 잘못 푼 거예요. head better 동사원형 아니에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공부를 하면 알수록 비슷한 걸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비슷한 걸 구별해요. 그 비슷한 구별을 못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이야. 안경 쓰고 감색 양복만 입으면 다 자기 아버지래요. 3살 4살 돼가지고 엄마 따라서 집 앞에 나와가지고 아빠를 기다리는데 안경 쓰고 감색 양복만 입으면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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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유치한 실력은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은 다 비슷한 것만 보면 다 똑같은 걸로 그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head better 동사원형 아니에요. 궁금성 할게요. c가 주어예요. head 소유동사 가지다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better mark 접속사 ten 이하는 괄호 쳐요. ten이 비교급의 접속사예요. 그럼 ten이 짝이 있어요? better 가 짝이에요. better better가 짝이에요. better는 비교급이에요. 뭐의 비교급이에요? 그새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이죠. better than이 짝이에요. 된 다음에 자, 비교급 된 any 어떻게 외웠어요? 비교급 er than이죠. er than er than 비교급 any other 단수명사가 나와야 무슨 꿈이라고요? 최상급 의미가 된다. 어떤 다른 명사보다도 더 이게 더죠. 더니 보다도 뒤부터 해석하면 정확하잖아요. 어떤 다른 단수명사보다도 더 뭐뭐하다. 가장 뭐뭐하다. 그녀에 반해서 어떤 어? 다른이 없네. 다른 학생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head 배로 동사원형 뭐뭐하는 게 좋겠다 조동사 표현이 아니라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head가 본동사예요. 본동사. 소유하다. 가졌다. 그녀는 가졌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녀는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누구보다도 학급에 있는 반에 있는 어떤 다른 학생보다도 other가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빠져서 틀린 거예요. other 어떻게 된다고요?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하면 천벌받아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왜? other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최상급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any 때문에 단순 명사 나왔잖아요. student S 붙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질문 들어온 거 최상급 에버동사 표현에서 관계대 명사는 꼭 써야 되나요? 아니요. 전체 장소만 있으면 돼요. 좀 앞에 강의 안 들은 사람 같은데 앞에 강의 짤란 아니 안 들어도 알만한 사람 같은데 이름 보니까 잘 알만한 사람 같은데 뭘 질문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지만 전체 장소를 표현하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 in 둘째 of 셋째 관계대 명사 관계대 명사 왜 나와요? 전체 장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대 명사 된 말고 위치 말고 위치도 쓸 수 있죠. 관계대 명사 말고 전체 장소를 표현하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in of 다른 수단이 있다면 관계대 명사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대답 됐나요? 이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시간이 딱 동시 시간이면 금방 예 예스 올 노 대답을 들을 텐데 시간차가 있어서 한참 뒤 나오겠죠. 지금 설명하는 중이겠죠? 전체 장소만 나오면 광대 명사 안 써도 돼요. 또 이따 질문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자 어쨌든 문항 3번은 other가 없어서 안 돼요. other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됐죠? 문항 4번 You are two years senior to him 이거 다 적을게요. 문항 4번 You are two years senior to years senior to him to him 자 senior는 라틴어 비교급이에요. 라틴어 비교급2에는 전체 사 2를 쓰고 목적격 나온다고 그랬죠. 이 전체 사 2가 뭐뭐 보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 보다 목적어 보다 senior하다 5할 붙었죠? 너는 그 보다 두 살 더 나이가 많다. senior 두 살 더 나이가 많다. 묻는 V senior 5할 to him 라틴어 비교급 시니어 전체 사 2 자, 2자리에 접속사 대는 쓰지 못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전체 사니까 목적격 써야죠. 주격 쓰면 안 되죠. 주격 쓰면 안 되죠. 목적격 힘 그보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문항 4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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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항 1번 She is happiest when she is alone. She is happiest when she is alone. 문항 1번 측정 부위 측정 부위 핫티스트 앞에 더가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것 근거 when she is alone. 이게 근거 해서 그녀는 가장 행복하다. 그녀가 alone. 혼자 있을 때 이건 형용사 서술 형용사죠. 혼자 있는 서술 형용사 보호자리에 나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정관사 더가 없어야 됩니다. 왜? when she is alone은 전체 장소가 아니에요. 전체 개념이 아니에요. 전체 개념이 아니고 동일 주어 내부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 주어 내부의 최상급이에요. 그녀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중에서 할 때는 더 해피스트 덜을 써야 되지만 전체 개념이 아니고 동일 주어 내부 그녀 내부에서 그녀 사람 내부에서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냐 할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 혼자 있을 때 에고이스트네 에고이스트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이럴 때는 전체 개념이 아니니까 덜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항 2번 This is superior in quality than that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This is superior superior 아니에요. superior in quality than that 측정 부위 than 근거 superior superior 라틴어 비교급 라틴어 비교급은 접속사 된 대신에 전체 사 투를 쓰죠. 해석 This 이것은 that 저것 보다 전체 사 투가 보다 저것 보다 인퀄리티 품질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superior 더 뛰어나다. 이거 보고 말이에요. 성급한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 superior 다음에 라틴어 비교급 이구나 전체 사 투를 쓰지 아 인이 잘못됐지 인을 투로 써야지 하면 안 된다고요. 인퀄리티는 전명구 삽입된 부사구예요. 보세요. 라틴어 비교급 다음에 투를 쓴다는 전체 사 투를 쓴다는 것은 투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온다는 것.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 나올 때 투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 앞에 투를 써야 돼요. 여기 퀄리티가 품질인데 퀄리티가 비교 대상입니까? 이 문장에서 디스와의 비교 대상은 뭐예요? 됐이잖아요. 디스의 비교 대상은 됐이잖아요. 됐 때문에 됐 앞에 투를 쓰는 거예요. 된 대신에. 퀄리티는 뭐가 아니라고요? 퀄리티? 퀄리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게 함정 문제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퀄리티 앞에 인을 퀄리티 앞에 인을 쓰는 게 당연하죠. 이걸 인을 투를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인 퀄리티 다시 쓸게요. 다시 쓸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보았어요. 다시 보세요. 인 퀄리티 괄호치에요. 품질면에서 품질면에서 그래요. 품질에서 품질면에서 뭐보다 투 그것보다 전사 투 를 써야죠. 이 자리에 된 쓰면 안 된다고요. 라틴 언 비교급 에서는 덴을 못 써요. 접속사 덴을 못 써요. 전사 투 를 써요. 그런데 투 가 덴 앞에 쓰이는 이유는 대시 뭐예요? 비교 대상 비교 대상 디스와 대시 비교되는 건 디스와 비교되는 건 대시에요. 비교 대상 앞에 투 를 쓴단 말이에요. 퀄리티 앞에 인 대신에 투 를 쓰면 안 돼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문항 2번은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문항 3번 이것도 중요한 문제에요. 시 룩스 연거 포 헐 에이지 여러분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영문법에서 묻고자 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중복을 회피한다. 중복을 피해야 돼요. 회피해야 중복을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중복을 되게 싫어해요. 영어는 반복 중복 싫어해요. 똑같은 거 중복 싫어해요. 유난히 싫어해요. 이게 그 문제에요. 군무문서 시가 주워 룩스가 불완전 자동사 뭐뭐처럼 보이다. 주격보 나와야죠. 주격보가 연거 포 포 에이지는 전명구 과로 취해야죠. 전지사 포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지사 포 는 비교의 전지사에요. 해석하면 뭐뭐에 비하여 해석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나이에 비하여 비하여 ER이 비교 급리가 더 어려 보인다. 그녀는 나이에 비하여 더 어려 보인다. 틀렸어요. 틀린 부위 연거 측정부가 연건데 연거 틀렸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연 원급으로 해야 돼요. ER 붙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근거가 전지사 포 전지사 포 가 비하여 라는 비교 전지사 여기에 전지사 포 비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비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날때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연거 ER ER이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이잖아요. 중복됐죠? 여기 포 와 ER이 중복된 거예요. 중복 피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걸 빼든가 포 에이저를 아예 빼든가 그러면 쉴룩스 연거로 끝나면 돼요. 근데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왜?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 에이저는 빼면 안 되니까 연거를 영으로 바꿔야 돼요. 원급으로 이거 원급이죠? 원급으로 바꿔야 돼요. 원급 포 때문에 그러니까 전지사 포 가 비교의 용법 뭐뭐에 비하여러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알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비교 문제라고 해서 원급 비교에 고쳐서 이것만 잘하면 안 돼요. 다른 여타 문법을 잘해야 돼요. 전지사 포 의 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뭐를 위하여 목적도 있죠. 뭐뭐 때문에 이유도 있죠. 뭐뭐에 대하여 대상이 있죠. 누구누구 에게 대상이 있죠. 여기처럼 뭐뭐에 비하여 비교 용법이 있죠. 전지사 포 용법이 엄청 많아요. 문장에 따라서 용법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her age 때문에 포 가 비교 비하여라는 뜻이죠. 영도가 틀렸어요. 영 바꿔야 돼요. 문항 4번 I shall do it more as I owe you as I owe you that of gratitude. I 나는 shall do it 그것을 할 것이다. more 더 기꺼이 more willing 비교급이에요. as I owe you a death of gratitude. death of gratitude. 이게 신세지다예요. I owe you thanks도 신세지다 되지만 I owe you a death of gratitude 하면 마음의 빚을 지지다. 은혜의 빚을 지다. 신세지다. 신세지다라는 표현이 이것도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측정 부위는 more예요. 근거는 as예요. 이때 as는 이유의 접속사예요.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야 의미가 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오는 사형식 동사예요. 사형식. 오 유가 간접 목적어 인디렉트 나머지가 다이렉트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내가 너에게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꺼이 부사죠. 윌링리는 부사입니다. 부사. 윌링리의 비교급은 more 윌링리예요. 또 나왔죠. 부사형 전민사 LY가 나왔어요. 부사는 단어 스플링이 짧더라도 비교급을 쓸 때는 more를 씁니다. 윌링리. 윌링리의 비교급은 more 윌링리. 더욱더 기꺼이 셜드인. 그것을 할 것이다. 자 이율라테는 문장이 있으면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덜을 쓴다고 그랬죠. 비교급 앞에 덜 씁니다. 비교급이지만 정관사 덜을 쓰는 경우 세 가지 기억하세요. 둘 중에 사람 변이 있을 때 이유 문장이 있을 때 익심형 비교급은 A하면 할수록 더욱더 비하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 세 가지 경우에는 비교급 앞에 덜을 쓴다고 했죠. 더 썼죠. 써야죠. 더가 없어서 틀렸습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아 틀렸어요. 그 24번도 24번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24번은요. 24번 할까요? 그냥 할까요? although 비록 small companies 이게 주어죠. 작은 회사들이 offer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타동사 lower salary 더 낮은 보금을 준다 할지라도 대이 그 회사들은 유절리 괄호 고용 조건 고용 조건 혹독한 아주 좋지 않은 매우 좋지 않은 근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an big company 큰 회사보다도 핵심만 써볼게요. 핵심만 써볼게요. as lead seed employment requirement 써주고 than big companies 컴퍼니스 나왔죠. 그런데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어요? 여기도 그어져 있고 여기도 그어져 있죠. 그러죠? 그러면 as와 than 둘 중에 하나가 틀리고 둘 중에 하나가 맞았죠. 어떤 게 기준이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앞에 문장 앞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이게 밑줄이 그어져 있지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니까 매우라는 뜻의 원급 비교예요. 이거하고 짜게 되는 건 뭐가 돼요? than이 틀렸죠. as가 기준이니까 뒷것도 접속사 as로 바꿔야죠. than을 바꾸는 거예요. than을 as로 앞에 as가 기준이니까 as rigid employment requirement as big company 이렇게 나와야죠. than big 컴퍼니 하면 안 되는 거죠. 틀렸죠? 비록 일본 올드 위에다가 밑줄이 그어지면 양보의 라이벌은 뭐라고 그랬어요? EU라고 그랬죠. EU 뭐 접속사냐 전치사냐 요즘은 그거 안 물어요. 물을 수 있게 되면 그거 안 물어요. 양보냐 EU냐 양보가 되려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U가 되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앞과 뒤가 동일한 이미지면 EU 앞과 뒤가 상반대조면 양보죠. 그럼 여기에서 로워셀러리가 나오잖아요. 더 낮은 본금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부정적인 거죠. 근데 뒤에 줄을 보니까 혹독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플러스죠. 앞에는 마이너스 앞에는 마이너스 뒤는 플러스 그럼 뭐예요? 대조의 양보조사가 맞겠죠. 그러니까 올드 대신에 because 쓰면 안 돼요. 그걸 묻는 거예요. EU냐 양보냐 양보냐 이유라를 묻는 거예요. 이건 양보가 맞아요. 올드 양보조사가 맞아. because 쓰면 안 됩니다. 1번 맞아요. 자 3번을 기준하고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27번은 빈칸 넓게인데 이게 동일주어의 성질비교죠. 그녀가 현명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녀는 현명하기보다는 영리한 편에 속해. 그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주어의 성질비교는 형용사끼리 비교해요. 그때 옆에 했던 more 형용사원 than 형용사2 형용사끼리 비교해. 성질끼리 비교해. 성질비는 형용사로 비교하니까 more 형용사원 than 형용사2 more kind than wise 1번이 정답이죠. 현명하기보다는 영리한 편에 속해. 그런 말이 돼서 쓸 수가 있겠죠. 자 28번도 빈칸 넓게예요. 28번도 빈칸 넓게예요. 28번도 빈칸 넓게인데 앞문장 보면 더 펄슨 후 뭐 뭐 하는 사람인데요. 모스와 엔드가 짜겠죠. 둘 다 하는 사람이죠. 스모스 담배도 피고 드링크 술도 헤빌리 허벌라기 아주 많이 마시는 사람은 maybe 동사고요. greater가 보호죠. 비교급이죠.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risk of 어떤 위험 becoming 일 아플 위험성이 많죠. 빈칸 뒤에 드링크죠. 오늘 링크가 아니라 드링크죠. 빈칸 뒤에 드링크 드링크 like a fish 물고기처럼 술을 마시는 사람이요. but never smoke 담배는 피지 않는데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도 또는 or 또는 who's most like a 침리 침리가 굴뚝이죠. 굴뚝처럼 담배를 피워대는 사람 뭘 마시지 않는데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는 사람 술 담배를 다 하는 사람이 더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 병에 걸릴 어떤 사람보다 둘 중에 하나 하는 사람보다도 짝을 묻는 거죠. 앞에 greater가 나왔잖아요. 자 28번의 짝은 앞에 greater er 나왔잖아요. er 나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짝이 뭐가 돼야 돼요? 접속사 than 되어야죠. 짝 측정이에요. 짝 측정 적어놓죠? 거의 짝 측정은 문제가 많죠? 짝 측정 greater 비교고 greater greater의 짝은 than이에요. 만일 앞에 as greater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짝은 뭐예요? as 가 되겠죠. as 짝은 as greater 짝은 than이 됩니다. than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9번은요 29번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다음 짝지어진 두 문장의 뜻이 다른 건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문항 1번 타 means no less stupid than you 와 이거 중요한 거죠. 29번 중요해 문항 1번 no less 나오죠. 그리고 stupid 나와요. 뒤에 뭐 나와요? than you are 나와요. than you are 나와요. 이게 뭐 생략됐겠죠? 뭐가 생략됐어요? stupid 가 반복 생략된 거죠. 여기서 표현트는 뭐예요? no less 나오고 than이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어떤 거예요? a is 뭐 b 동사 나와야 되고 두 동사 나와도 돼요. a is a do no less b than than 앞에까지 끊죠? c is d d는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죠. is 도 생략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no가 minus less도 minus 니까 plus 뭐예요? 양자 긍정이죠. 두 가지 항목을 긍정으로 해석하는 거죠. 탐이 좋아해요. 탐은 어리석다. 네가 어리석은과 마찬가지로. 탐을 어리석다고 긍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도 어리석다고 긍정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양자 긍정 똑같다는 표현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as as 가 되겠죠. 아래 문장에 as as 로 나왔나요? 네. Tom is quite as stupid as you are. as stupid as 원급 비교죠. 뒤부터 해서 갈까요? you are 다음에 stupid 생략되겠죠. 네가 어리석은 것과 마찬가지로 처럼 두 번째 as 접속사 처럼 네가 어리석은 것처럼 탐도 as stupid 매우 어리석다. 같은 말입니다. 문항 2번 To Scrooge Scrooge Money 돈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했다. 모든 것 중에서 최상급이죠. 아래 문장 To Scrooge Scrooge Nothing Was More Important Than 이거 중요하죠? 문항 2번에 아래 문장이 뭐 나왔어요? 부정주어 Nothing 나왔죠. More Important 나왔죠. Than 나왔죠. Than 뒤에 Money 돈보다 더 Important 중요한 것은 없다. 부정어 No More Than 합치면 무슨급 의미라고요? 최상급 의미가 되는 거죠. No More Than 최상급 의미니까 윗문장과 아래 문장은 같은 뜻이죠? 윗문장에 최상급 나왔으니까 The Most Important 같듯이 같습니다. 문항 3번 문항 3번의 핵심적인 건 뭐야? 윗문장에 At List 적어도 최소한 10센트를 가지고 있다. 뽑겠대요. 주머니에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 되려면 뭐가 됩니까? 부정어 Not 비교급 Less 죠. Less More Than이 아니라 Not Less Than이 나와야죠. Not Less Than은 부정어 Not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 의미죠? 최상급의 전사 At Less의 최상급은 리스트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Not Less Than은 And List And List는 Not Less Than이 되는데 Not More Than이 나왔죠. Not More Than은 뭐예요? Not More Than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And Most 암기하셔야 돼요. 부정어 Not 플러스 비교급 최상급 의미 And Most 많아봤자 기껏해봤자 부정적인 느낌이죠? 이거는 적어도 최소한 긍정적인 느낌이죠?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뜻이 틀렸습니다. 문항 4번 No 크랍 Is More Essential Than Rice In Korea 한국에는 Than Rice 쌀보다도 More Essential 더 필수적인 크랍 농작물은 없다. 윗문장을 볼까요? 윗문장은 맨 앞에 부정어 노후가 나왔어요. 그리고 More 나왔어요. Essential Than 나왔어요. 뭐뭐보다도 더 뭐뭐보다도 없다. 무슨 의미예요? 최상급 의미죠? 따라서 아래 문장도 최상급 의미로 써야 되겠죠? 최상급으로 라이즈 쌀이 더 Most Essential 가장 필수적인 농작물이다. 더 Most Essential 에센셜의 최상급은 Most Essential 입니다. 더가 붙어서 같은 의미니까 문항 4번은 똑같습니다. 3번이 틀리게 됩니다. 30번 학생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30번 중요하죠. 30번 대화 질문인데 이런 것들이 생활영어 같은 데에 출제 많이 되죠? 생활영어로 나오는데 결국 문법을 묻는 문제일 수 있어요. Nothing is so valuable as health 또 나오잖아요. A에 뭐가 나와요? nothing 나오잖아요. nothing 구정어 뒤에 so 뒤에 as as health 건강만큼 so valuable 건강만큼 매우 valuable 중요한 것은 없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B가 뭐라고 하겠죠? 헬스 건강은 뭐하다? 블랭크 밸류벌 블랭크 나왔어요. 건강은 가장 중요하다. 최상급 나오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 1번 more than any other thing 나오네요. 자 more 쓸 수 있죠. more 다음에 밸류벌 꾸며줬죠. than 쓸 수 있죠. 왜? more than 짝이잖아요. than 다음에 중요하죠. any other thing than any other thing 해석하면 어떤 다른 것 보다도 더 귀중하다. 건강은 어떤 다른 것 보다도 더욱 더 귀중하다. 같은 말이잖아요.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여기서 뭐예요? any 때문에 단수명사 thing s 붙으면 안 돼요. other 는 생략이 안 된다고 했죠? any other thing 1번이 정답이죠. 2번은 왜 안 돼요? health is as valuable as any any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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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명사 없잖아요. 명사가 없어서 틀렸어요. any 만 나오면 안 되죠. 명사가 나와야죠. 3번 almost 이거 중요하죠. 문항 3번에요. almost 는 이거는 최상급이 아니죠. almost 뭐예요? 대개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쓰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구별한다고 했죠? 세 가지 most almost the most most가 뭐예요? 대부분 형용사나 대명사 almost nearly 거의 the most 최상급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almost를 almost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almost는 nearly 거의 the most가 최상급 가장이에요. 최상급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the most가 돼야죠. 문항 3번 보세요. the most 나왔네요. 최상급 the most 나오고 than any other thing 이게 어려워요. 여기 30번 문제에서 문항 4번이 제일 중요해요. 문항 4번을 다시 써볼게요. 이거 이해 못하시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30번의 4번을 30 다시 4번을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 써볼게요. 4번에 health is the most valuable 가장 귀중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valuable 다음에 무슨 이걸 왜 써요. than any other thing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이거 없으면 맞아요. 이거 없으면 맞아요. 여기까지 끝나면 맞아요. 건강은 최상급이죠. 가장 중요하다. 끝 끝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있어요. than anything 자 이게 자 보세요. 다시 쓸게요. valuable than any other thing 여기까지 하면 맞는데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than any other thing 이 자체는 맞잖아요. than이 비교급 접속사 any 때문에 단수명사 other는 생략 못한다. than other thing 이게 맞으려면 앞에 무슨 급이 나와야 돼요. 비교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어떻게 외운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er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렇게 나와야죠. 비교급이 나와야 이게 나오죠. 근데 이게 무슨 급이에요? 더머스 벨류븐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 다음에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고요. 짝이 안 맞아요. 짝이 안 맞아요. 짝이 안 맞잖아요. than 때문에 이게 than이 비교급인데 er이 없고 최상급이 나왔잖아요. 짝이 안 맞잖아요. 언밸런스 하잖아요. 틀렸어요. 이거 근데 사람들이 많이 틀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틀려요. 서로 짝이 안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32번은 문제만 딱 보면 빈칸 뒤에 4 나오잖아요. 32번 즉사 4가 이유죠. 이유 결정 때문에니까 이유를 나타낸 문장이 나오면 비교급에 덜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덜을 쓰는 거 고르면 2번 아니면 4번인데 넌덜레스가 나와야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직에 가면 결절 때문에 덜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까 강조를 했는데 32번이 넘, 넌, 덜, less, for 뭐뭐 때문에 덜 보험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어니까 이게 직역이에요. 이건 직역. 의역을 하면 뭐예요? 의역을 하면 뭐뭐 해도 불구하고 뭐뭐뭐하다. 직역을 할 때는 부정으로 해서 가고 의역을 할 때는 긍정으로 해서 돼요. 직역을 할 때는 부정으로 해서 가고 직역해 볼게요. 뽀가 이외에 뭐뭐 때문에 less가 덜이잖아요. 덜 뭐뭐하는 것은 넌 아니다. 넌이 부정하니까 덜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의역은 뭐예요? 뭐뭐해도 불구하고 뽀가 뭐뭐해도 불구하고 뭐뭐하다. 긍정으로 해서 가죠. 결정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넌이 부정하니까 결정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의역하면 뭐예요?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뭐뭐해도 불구하고 사랑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대잖아요. if의 사랑. 만일 뭐뭐해주면 뭐뭐한다. because의 사랑. 뭐뭐 때문에 당신이 뭐뭐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데 그건 좋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불구하고의 사랑. 뭐뭐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에다 적용해야죠.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단어 암기해야죠. 수거 암기하란 말이에요. 수거. 수거 그 뒷부분 안 한 사람들 그 뒤에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되니까. 수거하셔야 돼요. 넉넉했으면 안 돼요. 수거 중요합니다. 독해 질문할 때 수거 모르면 해서 몽땅 못 하는 수가 있어요.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넌널레스 포의 해석을 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36번, 36번, 36번 which is blank of time and bill 위치가 의문대명사예요. 근거가 있죠. 빈칸대회 of time and bill 이게 근거입니다. 탐과 빌 중에서 둘 중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면 비교급 앞에 뭘 붙여요? 덜을 붙여요. 1번이 정답이죠. 위치가 의문대명사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키가 크냐 위치가 누가 어떤 사람이 더 톨러 더 키가 크냐 둘 중에서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톨러 앞에 비교급 앞에 덜을 붙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7번 마지막입니다. 더 문자를 쓸게요. 퀵커 퀵의 비교급이죠. all loan is repaid all loan is repaid 컴마 나오고 더 리스트 일을 코스트 더 리스트 it will 코스트 이 문장이에요. 구조를 보완하니 뭐예요?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더 비교급이 짝으로 두 개가 나오면 익심형 비교급이죠. 뭐 뭐 하면 할수록이죠. 할수록 더 컴마 다음에 컴마 다음에 더 나왔죠. 더 다음에 비교급이 나와야죠. 더 비교급이 짝으로 나와야죠. 리스트 쓰면 안 되죠? 리스트는 최상급이니까 안 됩니다. 주어가 it 동사가 will 코스트 주어가 alone 동사가 easily paid 여기 easily paid 밑줄이 거렸어요. 뭘 물었을까요? 수동태 측정 융동태냐 수동태냐 근거는 주어 loan이란 단어 알아야죠. loan 알죠? loan loan이 대출 대부 대출금이에요. 대출금이 갚아진다. 리스트 리페이드예요. 대출금이 주어입니다. 사람이 갚는 거고 대출금 입장에서는 갚아지는 수동의 의미니까 수동태로 써야 돼요. 리페이의 과금사 is the paid 비동사 필요합니다. 수동태입니다. B 플러스 PP니까 리페이의 과금사 리페이드 어떻게 갚아져요? 더 빨리 대출금이 갚아지면 갚아질수록 입 입은 비용을 나타내죠. 그것은 그것이 뭐예요? alone이죠. 그 대출금은 대출금은 비용이 들다인데 코스트는 비용이 들다라는 동사예요. 리스트는 최상급리가 틀려죠. 비비급이 나와야죠. less가 나와야죠. 덜 덜 비용이 들 것이다. 코스트는 자동사로서 했어요. 이건 부사죠. 덜 비용이 들 것이다. 다시 계속합니다. 대출금이 더 빨리 갚아지면 갚아질수록 대출금은 less 덜 비용이 들 것이다. 윌코스트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돼야 되니까 뒤에 최상급 리스트가 틀렸어요. 더 less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밑줄 1번의 대출금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관사 붙을 수 있어요. 복수일 때는 론세가 되겠죠. 부정관사 붙을 수 있어요. 밑줄 1번 맞고 밑줄 2번은 과거분사 수동태니가 과거분사 붙는 거고 밑줄 3번에 틀렸고 밑줄 4번이 윌코스트 미래의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습성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교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론을 제대로 배운 것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래요. 결국 문제 싸움이에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론 부분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로 들어가서 밑줄이 안 거렸으면 측정 부위 밑줄이 거렸으면 그거의 측정 의도 왜 물었는가를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비교는 한 문제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한 문제 나온다면 그 한 문제 때문에 당당히 결정되기 때문에 왜? 비교 많이 어렵거든요.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자 근데 이 정도 나오면 제가 해주는 수업의 범위 안에서만 하면 비교는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문법 문제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도깨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이렇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니터는 감동을 주지 않아요. 모니터는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많이 본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복습을 제대로 하시고 안 되면 2배속으로라도 빨리 복습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복습을 하시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비교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지사, 접속사, 특수 의문 그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